침quin 3분만까지 흰대 샌 zur 7분만까지 갑옷 북핀을 술드신 양반들은 절대 좀 칼을 좀 조심해주세요 우리 끌어 끝내 박수 간단하게 도끼질 요정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팔질보다 도끼질이 거의 한 80% 이상 정도 무릎 놓기 정도 해서 거기다 약간 더 높은 게 제일 좋아요 텐션을 주면서 도끼질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게 도끼질이 깎아지는 게 불안하다 싶으신 분은 발을 올려놓으시고 길 커팅을 해주시기 나면 이게 되게 유행이네요 여기는 텐션이 없어요 그쵸? 여기도 텐션이 없어요 여기만 바늘어져 있고 꽤 되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번씩 좀 복사해서 만들어 놓을거 같아 다시 추가 이렇게, 이렇게만 우아악 하하하하 워우아악 이렇게 하지 않게 일이 커져갖고 일요일이 많았다는데 친절하게 하고 싶다 놀리면 안 좋아. 가위바위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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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뭐야. 오케이. 고생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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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바위보. 고생했다. 아 이게 똑같네 아 이게 똑같네 아 이거 한번 업어리 좀 해 나갈 수 있겠네 얘는 머리카락으로 뜯어 나가잖아 나도 이게 비슷한 똑같은거 되게 편해 이거 탐색이 없어 거짓게 소식한 쪽 내 탐색은 소식했어 내 탐색은 소식했어 아 둘 셋 술 취한 소름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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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 않았어 누가 사줬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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